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큰 마을입니다 시골의 큰 마을인데 빈집이 상당히 많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한번 이 동네를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월괴 마을입니다 여기 오래된 마을이고 한 500년 전에 이제 형성된 마을인데 과거에는 106가구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빈집터도 좀 보이고 하는데 여기는 동네 너티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빈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옛날에 이렇게 지었나 좀 슬레이트하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어 놓은 집인데 마을 좀 위치 높은 곳에 있는데 여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야 이 집 내부도 상당히 비어 있어 이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보면은 이 방에 지금 물이 새 가지고 천정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지은 이런 집들은 단열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일러 조금만 틀면은 한겨울에 바깥 온도나 실내 온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야 이 마을 입구 쪽인데 벽화를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이 집도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이제 흙집인데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고 요 앞들을 지금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네요 예 우리나라 21년도 빈집에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151만 호가 빈집이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비공식적인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한 200만 호가 우리나라 전체 빈집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집트 인데 집을 다 허물고 지금 이렇게 풀 자라지 말라고 잡초 못나게 이렇게 매트를 이렇게 쫙 깔아 놨습니다 500년 전에 형성된 조선시대에 쌓아놨던 이런 돌담들이 그대로 있는 마을이고 이런 집도 흙집들도 많이 보입니다 야 이 집은 누군가 집을 리모델링 깨끗이 해서 지금 전원주택처럼 예쁘게 꾸며놨네요 꽃도 피고 정원이 아주 예쁩니다 여기 텃밭도 또 마늘하고 막 농사를 짓고 계신데 집이 상당히 멋집니다 이 집은 조그만 오두막 집인데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있는 상태고 마당에 이렇게 숯풀이 막 자라고 비어있는 집입니다 요즘 시골에 보면 할머니들 80년세 넘어가시고 하면은 전부 요양원 많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실제 들어와서 제가 쭉 다녀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과거에 진짜 100가구가 넘게 살았다는 게 사실인 모양입니다 이 집도 비어있은지 오래된 집이네요 옛날 흙담 그대로 있고 여기가 대문쪽이죠 대문쪽이고 여기 창고도 있는데 창고에 키도 있고 지게도 저기 보이네요 사람이 안살게 되면 집이 지금 이렇게 숙대밭으로 폐허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나무, 뽕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한 10년쯤 지나면은 숯풀에 가려서 집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옛날 집들 보면 이렇게 흙과 돌로 해가지고 집을 지어 놨고 굴뚝도 이렇게 있네요 이 집은 비어 가서 있는 집인데 마당에다가 지금 밭을 하고 있네요 거의 이제 집으로서 기능은 상실했고 이제 빈 땅을 누군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500년 전에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흙집들이 이 동네에 엄청 많습니다 이 집도 비어있은지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마당에 시멘트를 이렇게 깔아 놓으니까 잡초 같은 건 안하고 그나마 좀 깔끔하게 보입니다 참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빈집으로 놔두면 재산세 중과를 50%에서 300%까지 중과세를 먹인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 이런 빈집들이 많으면 솔직히 밤에 좀 무섭습니다 비도 오고 그러면 무섭고 또 빈집이 많으면 이사를 오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도 빨리 정디가 돼서 철거를 하든지 좀 말미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주인의 허락 없이 이거를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빈집 이거를 수리해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은 시골집 구하시는 분들 귀농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놓는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거를 솔선수범해서 임대하는 것을 주인하고 집주인하고 주요자간에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시골집을 임대를 줄라 해도 이게 단열이 전혀 안 돼 있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비용이 또 뭐 2천만원 3천만원은 장난이거든요 단열공사 하는데도 최소한 뭐 500, 700 이렇게 들고 안에 내부 시설 바꾸고 보일러 교체하고 도배 다 하고 하면은 돈이 수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수천만원 들여서 이 집을 수리를 해 봐야 달세 얼마나 받겠습니까 한 달에 뭐 15만원, 20만원 받을 건데 주인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제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아이고 이 집도 자그맣게 예쁘고 정원도 있는데 지금 농사를 누군가 짓고 있습니다 마당도 넓고 터가 한 100평 정도 돼 보입니다 예 이런 집 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정도 집 같으면은 그냥 새로 짓는게 훨씬 더 예 싸게 집니다 이 집은 외양간 창고도 있고 집이 상당히 큽니다 창고 여기 예 본체 집도 있고 또 이쪽에도 창고가 크게 있네요 아 집이 트가 상당히 넓은데 이렇게 빈집으로 놔두는게 상당히 아깝습니다 양옥집으로 지은 건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쭉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한 30% 정도는 빈집입니다 30채 정도가 지금 이것처럼 비어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 마을 맨 뒤쪽까지 올라왔는데 산세가 괜찮습니다 저기 위에 저수지도 보이고 산으로 빅 둘러쳐지고 동쪽이 지금 트여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이 커서 그런지 진입로도 상당히 널찍하니 자동차 왔다 왔다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마을은 위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한 25분 정도면 마산 도심까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괜찮고 또 새집이 지금 한 채를 또 짓고 있네요 아마 자녀분 같은데 근데 보통 이렇게 집틀을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집을 노년에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마을을 쭉 둘러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가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런 흉물스러운 집들은 철거를 하면 중가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골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빈집들 이제 우리가 공로나 해서 정리를 좀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도시 아파트 가격도 뭐 30% 40% 폭락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난리죠 그런데 시골집은 예전 제일 비싼 가격 피크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도 보니까 매물이 딸랑 한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평당 50만원입니다 솔직히 이런 시골집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건물은 아무 가치가 없는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비싸게 실제 가격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골 빈집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또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